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호텔이다! 우리 엄마 지금 저기야! 아 저기구나! 진짜 바로 닦고 있네! 손 닦는 데가 있어! 아 손 닦는 데도 있어? 아 놀랍다! 미나리 곰탕 아까 얘기하신 거 있네! 야 우재야 너는 우동 먹어라! 둘 다 먹고 싶은데 여기가 우동, 여기가 미나리 곰탕 두 개 다 드세요 형!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편해 편해! 아 너무 편리하네! 아니면 제 거랑 같이 나눠 드시고 그럴까? 미나리 곰탕 먹어봐야겠다! 아 너무 기가 막혀! 지금 막 불로 바글바글 끓인 거! 누나는 되게 한 2년마다 만나는 친척 누나 같아! 이렇게 이쁘게 준다고요? 와 샐러드 먹을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나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좀 오이 빼주실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하나 주시면 이것도 반짝이 또 있어? 어! 이것도 반짝이 또 있어? 아 샐러드구나! 샐러드 샐러드랑 와 시리얼도 있네? 아니 이것만 먹어도 되는데 야야야 저 석훈아! 어머니한테 물이 안 보이시냐고 저게 X독이거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이 뷰가 좋은 게 멋있어! 다 보통 지하에 있는데 뷰가 좋아! 자 이제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자 이제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이거 둘 다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둘 다 먹고 싶은데 미나리 곰탕 이라는 것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미나리 곰탕 이라는 걸 처음 먹어 보는거야 미가리 곰탕 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미나리 곰탕 이라는걸 처음 먹어보는거야 미가 shake 시기가 맥힌다 여기 근데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팝 드신 것 중에? 거긴 유기농이라면서요? YG가 약간 집밥 느낌이고 YG가 약간 집밥 느낌이고 YG가 약간 집밥 느낌이고 근데 진짜 피로가 싹 가시네 세븐틴 이번에 신곡 뭐야? 제목이 뭐야? 세븐틴 이번에 신곡 뭐야? 제목이 뭐야? 세븐틴 이번에 신곡 뭐야? 제목이 뭐야? 어머니의 집밥 같아 어머니의 집밥 같아 어머니의 집밥 같아 어머니의 집밥 같아 이럴 줄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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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연습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잘때도 있고 그래? 나도 여기 오랜만에 고향 와서 너무 좋아 여기 용산구 토베기 여기 용산구 토베기